감티스 구단주님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2020 시즌 2차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다구요 진짜 야구로 돌아온 3월 업데이트 지금부터 스포일러 시작합니다 고고 펌프야 선수 사인이 각인되어 있는 특별한 카드 시그니처 카드가 추가됩니다 시그니처 카드는 바로 기존의 카드를 각성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보고 가실게요 펌프야 2020 시즌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그리고 KBO 2020 시즌 스케줄에 맞춰 라이브 선수들과 게임을 진행하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펌프야 짠 내 플레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업적 위협 시스템이 구단주님을 찾아갑니다 업적 위협 시스템에서는 측정 기록을 달성하면 칭호와 구단 로고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칭호와 로고를 설정해서 내 업적을 뽐내보자구요 펌프야 더 리얼해져서 돌아왔다 그래픽 퀄리티 업 이번 시즌 구단주님들께 더 생동감 있는 경기 장면을 제공해드리고자 그래픽 퀄리티 개선 작업에 힘써 보았습니다 더욱 더 리얼해진 펌프야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스포일러 영상 시작할 때 눈치채신 구단주님들도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워했던 그것 바로바로 응원가가 다시 컴프야를 찾아옵니다 공식 계약을 통해 구단 응원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구단주님들이 실제 야구장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2020 시즌 더 재밌게 즐겨주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완전체로 돌아온 펌프야 2020 대규모 업데이트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